리스가 달려면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되는데 리스의 식별 첫 번째로 식별 가능한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알아볼 수 있어요 아까 주차장처럼 그렇죠? 그럼 첫 번째로 보시면 거기 자산이 특정되어 있고 자산의 대책권이 없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자산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리스 공급자는 자산의 대책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보시면 특정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? 분명히 특정되어 있거나 안목적으로 특정되어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죠? 주차장 자리에 1번 돼 있고 1번으로 주차를 무조건 해야 된대 분명히 특정된 거죠 그럼 안목적으로 특정된 건 뭐야? 이 차가 길기 때문에 그 주차, 그 섹션밖에 주차가 안 된대 그럼 안목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이러면 리스로 볼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? 무슨 말이죠? 공급자의 실질적 자산의 사용 대책권이 없어야 된다는 건 공급자가 중간에 차를 못 바꿔 만약에 내가 차를 렌트했는데 갑자기 렌트카 회사에서 전화 오더니 차를 바꾸셔야겠는데요? 뭐 이런데 그런데 그럴 수 있으면 식별되는 자산이 아니지만 공급자가 중간에 전화해서 차 바꾸실래요? 이 얘기를 못한다면 자산이 특정되는 걸로 본다고요 어렵지 않죠?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정된 첫 회에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서에 있는 문제 1번이 중요하지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정도만 일단 쓸 수 있으시면 돼 만약에 물어본다면 두 번째로 뭡니까? 사용 통제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될 때만 리스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리스가 우리 다시 한 번 나온다면 당연히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리스의 식별 요건을 써라 두 가지는 쓰셔야 돼요 두 가지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94페이지에 리스의 식별 나오는데 1차 때도 작년에는 제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개정 그 다음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 기준서가 왜 나왔는지는 알겠지? 식별이 왜 나왔는지는?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이제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 넘겨보시면 3번 단기 리스와 소액 기초 자산 리스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그냥 보시죠 1차 목적으로도 그냥 볼게요 실제로 그럼 모든 자산은 리스에 해당한다면 이걸로 무조건 부채 자산 잡아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왜? 여러분 그 우리 해커스도 마찬가지지만 정수기 저거 다 리스예요 정수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렌탈이지 저희 집도 정수기 쓰지만 다 렌탈이라고요 그럼 저도 정수기 렌탈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리스 맞잖아 부채로 잡아야 돼? 그럼 뭐 얼마 안 된다고 귀찮게 그걸 또 부채로 잡아요 복사기도 다 리스예요 저기 가있는 컴퓨터도 다 리스라고요 이거 다 리스하면 너무 귀찮지 않아요? 이거 다 리스 또 렌탈 다시 한번 보시고